재미있는 게 세종대왕에 대한 묘사 보면요 지금 세종대왕 찾아보세요 타고난 사랑꾼 세종대왕 이렇게 나옵니다 타고난 사랑꾼 세종대왕 세종대왕의 사랑은요 인재사랑, 장영실, 천민도 등용해요 천민도 능량만 있으면 다 등용해요 인재사랑, 남자도 사랑합니다 남자사랑, 인재사랑 여자들도 놓치지 않습니다 세종대왕이 사랑꾼으로 불리는 게 무서운 게요 사실 후궁이 많잖아요 중전마마가 있고 후궁들이 많잖아요 다른 왕이랑 달라요 세종대왕은 다른 왕들은 젊은 층이 나인들이에요 궁녀 중에 나이가 좀 있고 전문성,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20, 30년 갖춘 분들이 상궁들이 돼요 그래서 왕들이 상궁들이랑은 상궁들을 후궁으로 삼지는 않아요 세종대왕은 상궁킬러입니다 다 자기 비서급들이죠 세종대왕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상궁들은 나이가 더 많죠 상궁들을 후궁으로 삼는 실제 후궁의 이름은 안 주더라도 세종대왕의 후궁들은 다른 왕들이랑 너무 다릅니다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는데 전문성 있는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노려가지고 인증기재 그 재능을 다 뽕 뽑더라 뽕을 뽑더라 무서운 양반이죠 보살들의 특징입니다 보살들은 자기 주변인 사람들 재능을 다 끌어다 써가지고 정토건설, 불국토 건설에 활용합니다 무섭죠 그래서 그 모든 여성들을 나이가 많건 적건 모든 여성들의 능력도 빨았으면서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은 무서운 게 안 버려요 인증기재 모든 소시오팩스 신하들도 안 버려요 끝까지 빨았습니다 그래서 황의정생이나 누구나 다 제발 저 퇴직 좀 시켜주세요 아무리 해도 세종대왕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난 신하들이 많았잖아요 남자건 여자건 세종한테 걸리면 그 재능을 다 빨아다가 소시오팩스도 욕심부리는데 그 재능을 못 쓰고 다 백성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세종대왕 때 신하들 있죠 정인진이 막 신숙주 유명한 대신하들 세종대왕 때 그 신하들도 처음 왔을 때요 처음 왔을 때 다 역량이 딸렸어요 세종대왕이 하는 걸 구현하기엔 역량이 딸렸어요 세종이 다 가르쳐서 만들어낸 겁니다 집현전 학자를 세종이 다 가르쳐서 만든 거예요 레벨업 시켜가지고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냅니다 무섭죠 군주시대니까 지금 민주시대랑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만 뭔가 통하는 맥락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이거는 유마고사 같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에 있는 찐이에요 찐 이야기에요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얘기 세종대왕께서 하신 자기가 한글을 만들었어요 문자도 만들어요 살벌하죠 신하들이 나중에 좀 거들었지 본인이 아이디어 내서 본인이 만든 거예요 자기 또 자녀들까지 다 끌어졌어요 보살 주변은 다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자기 자녀들 아들딸 다 끌어졌습니다 세조도 다 한글 작업에 다 공이 있죠 공주도 있어요 공주니 왕자니 재능 다 끌어졌습니다 자녀로 태어나도 아 오지게 걸렸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제대로 잘 걸리신 거죠 사실 보살도를 원하신다면 세종같은 리더 만나면 제대로 걸린 거죠 여기다 여기다 내 뼈를 묻을만하거나 하고 덤빌 수 있는 그런 리더인 거죠 그런 존재가 세종같은 리더가 진짜 양심 리더입니다 감사합니다